대림도서관이 성인 독서동아리 책토민의 회원을 추가 모집합니다. 책토민이란 책 읽기와 영화 감상 후 발제자를 정해 토론을 진행하는 독서동아리로 지역주민인 성인이 대상입니다. 운영기간은 8월을 제외한 올해 12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줌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.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달 20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